고요하던 바다가 한바탕 야단법석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피 흘리며 신음하는 링크고래 일촉즉발에 쫓고 쫓기는 생존의 현장 우리 바다를 찾아온 친구 링크고래의 신음 갈 곳 없어진 바다 보금자리를 꿈꾸며 찾아온 링크고래에게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에 희생되어온 고래 우리의 아픔과도 닮은 고래의 순환사 그들이 마음껏 춤추며 살아갈 바다는 과연 없는 걸까요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